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그래프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의 x축에 해당하는 가로에는 1에서 30까지 2022학년도 수능수학에 1번에서 30번까지를 의미하는 문항번호가 적혀있고 y축에는 정답률이 적혀있어요 확통선택자들이 1번에서 30번까지 어떤 정답률을 보였는지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면 이래요 자 바로 이어서 미적선택자들의 정답률 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장 위에 있는 그래프이고 그리고 기하선택자들의 정답률이 그 중간쯤 들어오는데 세 번째 나타난 중간에 있는 그래프야 이 그래프 하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굉장히 다양하고도 깊이가 있고 무거울 수 있는데 그래프 하나가 주는 교훈이 매우 다양하지만 우리가 수트에서 그래프 분석을 배우잖아 극한, 연속, 미분, 적분을 통해서 그때 하나의 그래프를 주면서 극한, 선생님 갑자기 웬 수학 얘기냐?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래프 하나를 주면서 극한을 물을 수도 있고 연속성을 따져라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미분 개수의 값을 물어보거나 도함수 활용 아니면 적분을 해봐 다양한 출제외도가 있듯이 사실 이 그래프 하나에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많은데 오늘은 그 중에서 딱 하나 어떤 과목을 선택했든 공통적으로 무엇을 가장 어려워했는가? 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답률 표를 한번 보면 선생님이 그래프나 도표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프를 분석해내는 게 우리 수학, 고등부 수학 교과 과정에서의 목표일 수 있잖아 그래프라는 게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를 한눈에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수학 강의잖아 이게 그죠? 다시 멈추고 그래프나 표가 우리에게 어떤 현상을 한눈에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래프와 표를 좋아합니다 어쨌든 이 표를 한번 보시면 확통, 미적, 기하 선택자들이 가장 못 맞춘 정답률의 베스트가 아니라 워스트의 파이브인데 확통 선택자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가 22번이고 100명 중에 4명이 맞췄다 정답률이 4%다 이런 뜻이죠 미적, 기하 선택자들의 정답률 가장 많이 틀린 5문제를 보면 그 안에 공통적으로 수투라는 거야 뭘 선택하든 수투 없이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고득점을 얻기는 힘들어 수투가 진짜 중요한 거야 수투가 진짜 교과 과정의 중심이기 때문에 수투에서 압도적인 문제를 출제하는 거야 그럼 수투를 어떻게 공부하지? 언제 공부하지? 수투를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겨울방학에 개념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수투는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자, 선생님이 오늘 이 짧은 캐스트의 마지막 페이지가 바로 인생은 투컬이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프를 통해서 오! 정답률 차이가 많이 나네 그게 확 눈에 들어왔지만 그 교훈은 잠시 내려놓고 뭘 선택했든 수투를 제일 많이 틀렸잖아 오답률 베스트 5 안에 수투가 3개씩 들어있어 수투 어떡하지? 수투 열심히 해야지? 언제부터? 겨울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지금 수투를 공부하기에 너무 좋은 상황에 놓여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예비 고3, 현 고2, 곧 겨울에 개념 강의로 선생님과 함께 하게 될 예비 고3 학생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2학년 2학기 기말에 수투를 내신 대비로 공부하고 있잖아 내신 대비로 공부를 할 때 가장 그 좁은 단원을 깊이 있게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신 대비하고 있는 그 수투 그걸 제대로 하는 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볼 수능의 수투 공부의 시작인 거야 인생을 투컬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당연히 내신 관리를 해야 하는 학생들은 지금 수투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을 거야 근데 그 수투는 결국 직접 출제 범위의 과목이고 수투 바운더리에서 나오는 내신 문제들은 멀리 가지 않아 거의 기출을 베이스로 하는 문제들이야 또는 고2만 전담하는 선생님이 아니라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올해 고3들이 본 EBS 교재에서도 많이 출제하실 거야 근데 그 EBS 교재에 있는 문제들도 거의 평가한 기출을 베이스로 하는 문제들이거든 지금 이 기말고사 기간에 수투를 열심히 공부하는 게 진짜 수투에서도 가장 중요한 미분의 끝에서 적분 끝까지를 가장 깊이 있게 제대로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내신 관리를 하는 학생들은 어차피 열심히 공부하잖아 지금 선생님이 인생은 투컬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내신 안 해, 난 정시로 갈 거야 생각하는 사람들마저도 있잖아 지금 이 기말을 계기로 수투를 공부해놔야 그래야 수능 성적도 잘 따라와져 투컬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내 인생에 목표가 있을 거 아니야 짧게 보면 여러분들은 수험생들이니까 수험생활의 목표가 만약에 수능을 잘 보는 것 그래서 입시에 성공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정시파여도 수능을 목표로 1년 동안 공부한다 하더라도 그 내 장기 전략, 수능을 향해 가는 공부를 하면서도 동시에 내신, 3월 학평, 4월 학평, 6평, 9평 등등을 다 충실히 이행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수능도 잘 본다는 거야 이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여기 오르세 학원의 현장 학생들의 데이터로 만들어내 수학적이고도 과학적인 결론이에요 저는 선생님 내신 관리 안 해요라는 대부분의 말 속에는 사실은 도피라는 엄청난 진실이 들어 있어 내신 공부가 참 하기 싫은 거거든요 그치? 내신이 막 다가오고 압박감이 커지면 갑자기 싹 인간의 본능이야 내신만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3학년이 돼서 3월 학평을 보려고 하잖아 그러면 3월 학평 직전에 갑자기 아, 이건 어차피 평가원 시험이 아니야 난 6평을 공부하겠어 6평이 막 다가오잖아요 멀리 있을 땐 괜찮아 아, 6평 준비해야지 하다가 6평이 막 직전에 다가오면 갑자기 아, 어차피 전범위가 아니잖아 9평 난 진짜 수능하고 비슷한 9평 대비를 할 거야 9평이 진짜 가까이 다가오잖아요 아, 그럼 어차피 쪼개서 9평 공부하고 수능 공부하느니 그냥 수능을 준비할래 그리고 수능이 다가오잖아 이게 습관이 되어서 이 습관적 경험 때문에 막상 닥치면 피해버리는 그 습관적 경험 때문에 수능이 다가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나 진짜 재수하면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까지 선생님 지금 아주 극단적인 예로 여러분들을 몰고 가서 너무 죄송한데 진짜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내신을 관리해야 하는 학생들은 이 기회에 수투를 정말 열심히 하시고 그게 곧 수능 성적이 되어서 어, 수시든 정시든 뭐든 골라서 갈 수 있는 너무 좋은 결과들을 얻게 될 거고 내신이 너무 나빠서 난 정시로 갈 거야 라고 결정한 한 학생들도 수투를 그럼 얼마나 좋아 이럴 게 없으니까 정말 제대로 공부할 수 있잖아 시간에 쫓겨서 많은 문제를 풀어야 돼 라는 생각을 버리고 어차피 수능 대비이면서 동시에 내신도 멀리 가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 테니까 기출 베이스로 하는 좋은 문제들이 출제가 될 테니까 개념을 제대로 공부하고 문제풀이 접근을 제대로 공부해서 그래도 이 공부가 수능에 도움이 되게끔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시라고 그게 진정한 이 인생이 투컬이야 내 목표는 적인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과정 내 현실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 하루하루에 충실하면서 가는 것 목적과 나의 현실이 결국은 하나라는 거를 느끼게 돼요 수험 생활을 겪으면 특히 더 느끼게 될 거야 인생은 투컬이다 그래서 그게 진정한 까르페 DM이에요 현실에 충실하라 현실을 즐겨라 그러면 이 사람은 멀리 장기적인 꿈 전략은 없는 거야 아니 그게 장기적인 꿈과 부합이 돼서 터지는 거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왜 그 그래프로 시작을 해서 이런 결론을 내리냐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수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싶었고 그 수투가 범위인 이번 내신을 피하지 않고 한번 당당히 맞닥뜨려 보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3학년 수험 생활을 시작하기 전 해봐야 되는 너무 소중한 경험일 수 있어 인생은 투컬이야 내신을 잡든 내신을 내려놨든 지금 주어진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에 최선을 다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끝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 지금 되게 뭔가를 하고 있는 바쁜 와중에 이 얘기를 꼭 해줘야겠다 막 뛰쳐들어와서 촬영한 캐스트가 몇몇 수험생들 예비 수험생들에게 울림이 되어서 어떤 작은 시작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아 그리고 선생님이 내신에 하나의 팁을 드리면 아까 팁들을 막 줬죠 수능특강 수능완성 선생님 캐스트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붙여보면 이렇게 수투를 압축 정리해서 개념적으로 어떻게 지금 당장 그 방대한 미분부터 적분까지를 공부해라는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 압축된 텐데이즈 그걸로 좀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텐데이즈의 미분 D부터 적분 정도까지를 압축해서 들으면 어차피 수투는 평가원적인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개념이 먹히고 푸는 방대한 양의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 제대로 하셔라 알겠죠 자 그러면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